저는 시스코에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황승희입니다. 하이퍼스케일 인프라 스트럭처 트랙에서는 시장의 핫한 아이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AI, 비즈니스 연속성을 위한 액티브 액티브 데이터 센터, 그리고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와 위한 IOT에 대한 컨버지트 인프라에 대한 솔루션들을 소개하고요. 그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가성화 뿐만 아니라 IT 가용성을 높이므로 인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첫 번째 타픽이 클라우드죠. 하지만 클라우드를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클라우드의 발전 만량은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실제 많은 고객들이 클라우드를 막상 도입을 했지만 생각보다 기대 효과가 낮다라는 어떤 피드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스코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현대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 기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재정립, 그리고 AI 기반의 지능화 관리를 통한 효율적 클라우드 운영 방법론을 제시할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이나 제조, 공공의 많은 구축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구축할 때 보다 쉽고 빠르고 또는 편리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챗GPT 이후에 AI에 대한 투자 검토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AI를 투자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비용입니다. 결국 그 비용 측면에서 바라보면 국내 AI 시장이 약 1조 6천억 원 시장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매년 약 40%에 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학위 6가지를 고민하시는 겁니다. 투자 비용, 그리고 실제 프로세스에 대한 레이턴시를 최적화할 수 있느냐, 그리고 AI 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모니터링 방법론은 없을까? 그리고 어떤 기술적 이슈가 일어났을 때 효율적인 또는 빠른 신속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전력 소비량이 많겠죠? 그렇다고 하면 보다 저전력의 인프라를 통해서 ESG에 대한 방법론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AI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성장에 맞춰서 구성에 대한 유연성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겠죠. 하이퍼스케일 인프라 스트럭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스코가 갖고 있는 AI 패벌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하기 6가지의 어떤 고민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화제 또는 전원 이슈 이런 것들로 해서 IT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죠. 결국 그런 어떤 IT 서비스에 대한 중단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크다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IT를 좀 더 가용성을 높여서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임팩트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시스코는 예전부터 액티브 액티브 데이터 센터에 대한 솔루션 프레임워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고요. SNET 세션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AA 데이터 센터 통합 관리 포탈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뿐만 아니라 VM까지 총체적인 엔드 투 엔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 센터와 DR 센터를 하나의 통합된 인프라로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내 기업들 중에 약 한 70% 정도가 제조기업이죠. 최근에 제조 같은 경우에 제조 자동화라든지 로봇 또는 IoT에 대한 연결을 위한 IP 컨버전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고객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일로에 있던 MES 또 공정 자동화에 대한 시스템 관리를 그 공장 내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서 통합 관리 체계로 만들 것인가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MES 온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무브먼트까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기존 인프라에 대한 어떤 IT, OT에 대한 IP 컨버전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어떠한 솔루션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하이퍼스케일 인프라 스트럭처 네 번째 세션에서는 이런 어떤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IT, OT에 대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컨버전스에 대한 솔루션 뿐만 아니라 설계 그리고 향후 통합 운영 방안까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AI, 스마트 팩토리, 비즈니스 가용성을 위한 액티브 액티브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비즈니스에 대한 연속성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에 대한 가속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좀 더 나은 발전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조할 수 있도록 세션을 준비했으니까요.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